안녕 시작합니다 야스 키링 나비 안 더 안 돼 됐다 여기 와이파이 같네 내 목소리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에요 위키미키입니다 그럽니다 렛츠 겟 크레이지 이 키링키입니다 와 뭐지 뭐지 오늘 우리 택을 다 다르다고 어 그러네 매념이야 나는 이거 축하해 근데 진짜 깜짝 부위라는데 그런 거 안 알려줘 우리 예고도 안 알려줘가지고 맞아 키링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와 와 네 7시 퇴근 그쵸 그렇죠 자유한 시간이죠 밥은 먹었나요 키링? 저희는 먹었어요 저희는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더라 아 그래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니 진짜 밥만 먹었어요 샐러드만 엄청 열심히 아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뭐 얘기했는데 너 봐봤다고요? 이랬어요 어 너가 뭐 다른 말 했는데 창문 아니 밖에 아 뭐라고 그랬지? 아 또렷 아 그러니까 뭐였지? 뭐라고 다른 말을 했는데 몰라 봐봤다고 뭐 보겠어요? 아니 봐봤다고 뭐 먹었어? 러드 러드? 나 연어 먹었어 나 연어 먹었어 아니 나는 이름 어려웠어 뭐야 말해봐 트럼플모시기 어 트럼플모시기 어 트럼플모시기 맛있었네 모시기 리조트 리조트 아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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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몰랐지? 리조트? 풀댕이에 들어있는 피자 같은 피자 아니었어요 피자 같은 피자 같은 피자 같은 피자 같은 피자 같은 피자 피자 아닌 오 민아 안추나서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 옷이 엄청 너무 더워 오늘 의상 컨셉은 파월레이저인가요? 아 아 아 파월레이저 파월레이저 나 블루 어? 블루 맞아 그 분 색깔 뭐 보고 했지? 어 언니 때는 뭐였어 파월레이저 나 파월레이저 매직 코스 나 빨간색 제일 좋아했어 나 둘 다 있었어 나 때는 매직 코스 핑크색도 있었어 어 맞아요 핑크색 노란색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뭔 파란색의 여자 파월레이저인데 여기 나비 그거 매직 코스야 어 그 파란색 굉장히 좋아했어 난 매직 코스 밖에 몰라 어 나 파월레이저 안 봤어 파월레이저 안 봤어요? 헐 나는 왜? 그런거냐 아 알쓰 아 그거 모르냐 그거 OST 거의 유아 같지 않아? 질풍 질풍 노동의 시기 나 나 나 파월레이저 말고 악당 좋아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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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내장인 추러? 어 나 이거 나 진짜로 뭐야 뭐야 질풍 가도 뭐예요? 이름이 질풍 질풍 틀어주세요 헐 헐 헐 나 이거 약간 그거인 줄 알고 있어요 DM CM송 약간 생명보험 이런 CM송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질풍 가도 질풍 가도 맞아요 질풍 가도 질풍 가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예전 2개 네 1개 3개 좋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생명이 양들스듀 들리는 그 노래 있는데 메이전 이라는 표시는은 꼭 지누 아 아 아 뭐야 지문난 느낌 지문난 느낌 지문난 느낌 무슨 노래야 대체 써니 선배님 아 진짜 아 좀 좋아하세요 메이전 근데 이 노래를 좋아하면 나 다운받았다고 진짜 진짜 브라질에 키스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갈빛천사 아 갈빛천사 정말 좋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펀딩 갈빛천사 분실 이용신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를 콘서트 이화재 대학교에 잠깐 행사를 치셨었는데 그거 듣고 다시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펀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억이 된거에요 그 분은 그냥 작게 하려고 하신건데 그걸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신다고 나 진짜 가고싶어요 콘서트 가시면 펀딩하면 키스 왜냐하면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노래가 진짜 저 인터널 스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마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뭐야? 러브 크로니크?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 어쩌다 발견한 어쩌다 발견하고 드라마 이런거? 아 이거 알아요 웹툰이 원작인거 아 진짜? 지금 제 친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도 보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 여자 주인공 배우분이 그 스카이킷을 예서 예서 역할 맡으셨네요 네 진짜 연기를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말해도 되나? 아 그래요? 아 아니요 알겠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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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동갈껏 빌보라 아 맞아요 엄청 잘 못했어요 아니 세이 언니가 막 휴대폰 보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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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막 목립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드라마 보면서 리액션 되게 많이 하신 편이더라구요 아니 근데 그게 무서운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자가 나와요 살인자가 나오는데 그 범인이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돌린다고 다들 뽕뽕이 있어 들려요 저도요 나는 요즘에 스카이킷을 다시 보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몇 번을 봐도 재밌으신지 진짜?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저는 요즘 그러니까 19월을 보냈죠 아 그쵸 난 뭐지 난 안봐요 아 안봐요? 아 안봐요? 블레어 블레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블레어 I love 블레어 근데 제가 있잖아요 말이요 있잖아요 말이요 있잖아요 말이요 아 네 하고싶은 게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얼마전에 헬스장에서 안으렴님을 보다가 너무 우리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을 발견했어요 그 뭐였어? 출석구 아냐 출석구 출석구 출석 봤어 나도 안 봤어 그거 아니야 그 이름 아무나 종이가 누구도 어? 그니까 이름을 만약에 혜림언니인데 내가 내가 혜림언니를 맡아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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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나는 너를 지목했지만 다른 사람을 부른거야 어 다른 사람을 부른거야 정해를 어떻게 그렇게 그니까 정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냥 어 내가 네 원래 게임은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랬어 우효정 네 하고 너가 또 얘한테 정해 오케이 해보자 출석구 바로 뭔데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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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불을 피는거야?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지수연 지수연 왜 여기 리듬이 있어? 지수연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셋 둘 지수연 강호동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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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 나 아니 언니가 강소은이라서 잘못 얘기한 걸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아 왜 왜 아 아는 형님 누가 얘기하지 않았네 강소은이랑 섞여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너무 웃기다 되게 당혹스러운데 아 아 너무 아 너무 어렵다 아 아 천천히 아 나 보조 안 할래 아 근데 본명으로 해야돼? 아 해야죠? 이거 정하자 아 정하면 안되네 너 본명이 좋아 본명으로? 응 본명으로 이렇게 본명으로 맞아요 나 섞일수도 있어요 로그씨 이렇게 안그러면 그럼 맞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맞아야지 맞아야돼? 아 벌칙이 맞는거야? 그럼 이 언니는 이미 맞았어 내가 지금 혼자 너무 그럼 정하태 본명으로만 그럼 그냥 그냥 섞어서 하자 네 어차피 원래 잘못할거야 그래요 그래 네 시작 아니 아니야 내가 먼저 할게 정혜리 네 강서은 네 지소연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지 어렵 이게 한번 뜸 들이게 돼요 천천히 계속해보자 너무 어렵네 재밌네 질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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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질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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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연 네 네 네 네 진짜 못해 언니 우리 보면 모르죠 우리 보면 모르죠 진짜 못해 근데 이 언니 뭐 평소에도 모르죠 질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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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근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별로 안이 어려운데요? 아 나 비법을 알 알아서 다시 해보자 한자라만 말한다 이제 조용히 아 근데 왜 그래? 어 질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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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 나 공연적인 게임 못하겠어 간단한 거 없어? 이런 거 안 되겠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말고 다른 게임 뭐 없어? 몰라요 어느 게임 있어요? 나 그거 있어요 심리 어쩌고 저 게임인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질문을 보러가 시연 언니 오늘 밥 못 먹었어요? 제가 세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글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샐러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어려워지면 그래? 아 질문이 어려워지면 질문은 다 돌아가면서 약간 어 한 명씩 돌아와 질문을 하고 질문 받은 사람은 다음 사람은 질문을 하고 네네네 이런 거지 오 어려운데? 질문하는 게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왜 머리가 안걸려 배스킨라빈 어 좋다 언니부터 배스킨라빈 31 아 이번엔 안 되겠네 아니 아니 1 아니야? 맞잖아 맞아 왜왜왜 왜? 너무 갑자기 뭐야? 배스킨라빈 뭐야 그냥 맞잖아 다들 아 준비는 이키비키도 게임을 못하네 안되겠다 아니면 369 하래요 369도 우리 못할 뻘건데 빨리 깨우자 응 뭐를 노래하라 369 369 1 2 4 5 7 8 10 12 14 19 7 18 20 21 22 24 25 27 28 40 41 42 44 45 47 48 50 51 52 아 정신이 아 그럼 또 괜찮네 아니요 이렇게 어렵게 못하는 걸로 아 너무 더워요 그래도 강호동은 책을 써줘달라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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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게임 보고가 좀 똑같아 제 것 뭐라고? 제 것 뭐라고? 제 것 제 것 아 제 것 희현이 왜 이래? 희현이 왜 이래? 저거 죽었네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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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잃고 손 잃고 손 잃고 누구야? 완전 잘해 송경호 게임 괜찮다 송경호 게임 송경호 딱 한번 하자 그래 그래 해보자 뭐 한 사람 적어 아 다섯 손가락으로?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너 남자야? 그래 어 내이랑 다른 사람 적어 아 나에요? 운동화 아닌 사람 적어 노란 머리 적어 아 노란 머리 아니고 약간 선생님이네요 하하하하 아 165 이하 적어 아 어 언니도 였어? 언니도 였어? 언니 위키잖아 3 4야 3이야 아니 가에요 아 그래요? 23 밑 적어 오 이렇게 나간다 말했어 언니? 그렇단 말이죠? 난 3 적어 흑발 적어 어 오 언니 안 돼 나 하나 왔어 맞아 언니 접으셔야죠 언니 나 살려주세요 야 잘 봐라 지금 잘 봐라 하나 하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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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없고 저 3은 있는걸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오케이 안녕 잠시 다음 소음 접어 어 벌칙 뭐예요? 이렇게 biliyor? 어 저기요 그러니까요 아 머리 힘들었어 머리 아파 이제 뭐 했다고? 다 들려놓고 역시 정예림이라 곽철 게임이 뭐예요? 트윙 게임 몰라요 오늘의 TMI는 매일 바꿨어요 저도요 제 바로 디타이밍 몰라요 리나 왜 다 내 이름 부를 때만 그래요? 바로바로 안 나와요 바구 게임은 뭐예요? 바구 게임? 들어봤는데 세 글자 게임? 저거 뭐야 음식의 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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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말잇기 하자요 끝말잇기 나 진짜 잘해 언니 난리 났죠 엄청 잘해 음식의 왕궁 하자고 하자 음식의 왕궁 음식의 왕궁 음식의 왕궁 음악 음식의 왕궁 applying 음식의 왕궁 음식의 왕궁 음식의 왕궁 하고 자기소개 나는 사과 teams 왜 라면 나는 나는 닭발 나는 롯띠 어? 롯띠 바나나 롯띠? 롯띠 아 오케이 나는 롯띠 너 뭐 했어? 나는 치킨 음식이 많고 미나리다 흔들기야? 흔들기야 뭐야 세게 때려야지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응 실기업왕국 왜 빨라주는데 딸기 나 롯띠 한건데 롯띠가 뭐하는거야? 롯띠가 뭐하는거야? 롯띠 롯띠인데 나는 롯이니까 롯이니까 야 우리 그만하자 우리 소통하자 클리어 버튼 어때? 아 시끄러워 아 언니 근데 재밌을거 같긴 한데 뭐 뭐야? 클리어 버튼 저음으로 해볼까? 좋아요 언니 아니 아니잖아 저음으로 해볼까 저음을 잘 면을 하나도 없어 해보자 좀 늦게부터 시작해요 안녕 클리어 버튼 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리어 버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리어 버튼 어 아 이것도 안 들을거래 왜 싸우는거야 지금 피사하는거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대이투티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즐길가는 그 대이투티 안녕 클레오파트라 어 똑같은 것 같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즐거운 그 대이투티 안녕 오 오 이거 해봐 안녕 아 아 아니야 진짜로 좀 더 내려가 내려가줄 수 오 오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즐거운 그 대이투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가만히 가만히 해 오케이 오케이 하지요 아 아 아 안돼 아 아 아 너 해봐 진짜? 너 뭐 눈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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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야돼요 아 다시 해주세요 아 진짜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언니 해봐요 언니 언니 해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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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낫다 언니 오 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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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폭삭이나 폭삭이나 들려요? 안들리죠? 안들리죠? 아 근데 진짜 낫다 졸려지고 있대요 아 갑자기 잠꼬대 하니까 생각난건데 내가 쌤이 잠꼬대 하는거 적어놨거든요 정말 꿈에다는데 전화봐도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거야 진짜? 갑자기 새벽에 언니 혼자 말은 진짜 나래요 말은 진짜 나래요 내가 봤을때 수연언니 우리 모르기 몇번 했어 그치?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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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원언니 뭘 모르게 해? 그니까 내 이걸? 아니지? 제가 원래 다 못 들었어요 심지어 그치? 무슨걸 보고 있는거지? 잘 모르게 몇번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다음날 물어봤는데 자기도 기억이 안난데 아 난 진짜 저는 근데 나는 나는 언니가 얘기한 것보다 짜증얘는걸로 완전 많이 걸렸어 맞아 되게 동생을 흘리는건지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 속에 화가 많나봐 그런거지 왜그러지 진짜 신기해 이런건데 이게 옹알옹알고기는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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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그리고 평상시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말수도 많아가지고요?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나 잘 때 내가 짜증내서 내 소리 때문에 깬적이 있어 아 진짜요? 나 딱 한거 있어 아 이러다가 어? 이렇게 깼어 나는 꿈 내용이 내가 경험을 진짜 엄청 화났거든요 누구한테? 꿈에서 근데 내가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 그 말소리 때문에 깼어 잠꼬대 이렇게 나온거에요 근데 얘는 좀 잠꼬대 많이 하지 않냐? 약간 잠꼬대 안하고 너도 몰라 내가 잘 때 언니들이 일어나 있어요? 어 가끔 가끔 부를 때 있지 밤낮밤 네 가끔 나는 꿈에서 안 돼 이랬거든요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집에서 살 때 쌍둥이가 웃으면서 뭐가 안 돼? 내가 그걸 말했더라구요 꿈에서 진짜 신기했어 저희들 중에 리나언니가 제일 간지럼을 잘 타요 맞아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간지럼 진짜 간지럼 참는거 어떻게 참아해? 못참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옛날 아기때 나 그런거 일부러 많이 동생이랑 발바닥 서로 당기고서 참는거 연습하는거 왜? 근데 그거 참아보면 참다 어렵다 어? 진짜? 오히려 발바닥은 참을 수 있는데 여기 중앙이 진짜 아니에요 몸통이 네 저도 그래서 필라테스 할때 쌤이 이제 동영욱 잡아주신다고 할 때보다 진짜 숨을 빨리 일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온참했어서 근데 강지러운데 어떻게 못할때 너도 숨쳐 진짜 안감으로 바라를 진짜 죄송해요 별다 참이네 별걸 다 참는 별걸 다 별걸 다 별다주 별다주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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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되면 제일 먹고싶은 음식이 뭐에요? 아 독감 아닌가? 헌시 그러니까 약간 그런거 연시 저 요즘 좋아하는거 있어요 무화과 네 무화과 어떻게 알았어 아시죠? 무화과 제가 원래 무화과가 비싸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서 되게 잘 상하고 잘 물러가지고 그래서 아예 사무지 말자 했는데 엄마가 진짜 맛있는 무화과를 사다주신다고 아예 어 진짜 사먹었어 그래서 엄청 빨리 그걸 먹고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나도 사먹었어 저는 가을에 사과랑 밤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두개가 진짜 맛있어 밤은 뭐 밤은 저는 생대추 사과대추를 좋아해요 아 사과대추를 좋아해요 사과대추를 좋아해요 사실 붕어빵은 안먹어요 안먹어봤다고? 아니 안먹어요 아 왜 안먹는다고? 우리 학교 근처에 그 포장막차 구멍방 맞아요 있어요 요즘에는 포장막차 이런게 많이 없잖아요 응 맞아 그래서 진짜 신기해 호떡도 먹고싶다 아 호떡도 맛있어 왜 지금 붕어빵 방방 사다신대 아 진짜요 저도 좀 고구마 옛날에 고구마 이제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포장막차에서 미미붕어빵을 팔았어요 맞아 근데 그게 맛이 되게 다양했어요 다행했다고? 근데 이게 다는 기억 안 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파슈크림 있고 고구마 있고 피자맛이 있었어요 피자맛도 있고 하나도 있었는데 응 그래서 너무 신기했나요? 피자?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있어 나는 중학생 때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 있잖아요 조그만한 붕어빵 몇 초 안에 50개인가? 10개인가? 그걸 먹으면 겨울 시즌 동안 판매하는 음식을 하루에 한 개씩인가 뭔가 공짜로 준다고 뭐라고? 몇 초 안에 오우와 몰라 난 정확히 기억나 아무튼 그런 챌린지가 있어 다 문제로 시즌 잘할 것 같아 대신 그거를 실패하잖아요 그럼 먹은 게 있으면 돈을 아 진짜 근데 먹다가 입천장 다 까먹어 그니까 근데 식은 것도 맛있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이걸로 나는 야채 야채 야채에 약간 많은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거 많이 국합빵 국합빵 좋아 국합빵 풀빵은 뭐지? 어 풀빵 이렇게 크다면 냄비에 벽이 붙어져 있네 그거 호떡 아니야? 그게 풀빵이네 아니야 풀빵이 비슷한 거 아니야? 어 맞네 요즘 트렌드 민트빵 민트빵? 민트빵은 못 봤고 민트, 중어빵은 못 봤어요 아 근데 그거 좀 들려 민트빵은 못 봤어? 뭔가 중어빵보다 호빵이 나을 것 같은데 민트 민트빵이 왜 말하는 거 같아 봐야 근데 정말 느낀 거지만 한 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마라에 관련된 거 다 나오고 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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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흑당 푸딩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진짜 민트는 민트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왜 그래? 민트빵은 못 부를 것 같은데 민트빵은 별로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민트 왜 싫어해요? 민트는 갑자기 치약같이 근데 이게 제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민트가 치약 같은 게 아니고 치약이 민트인 거 아니야? 민트 향인 거 아니야? 그게 그거지 민트는 치약이 아니잖아 왜 그래? 맛이 비싸다는 거지 과한 게 근데 그게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뭔가 민트가 몰라 근데 민트가 치약이 아닌데 민트가 몰라 근데 나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민트는 치약이 아니지 해석해줄 키링과 그래 민트는 허브라고 치약이 민트맛이라고 그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이에요 민트는 엄연한 허브라고 네 바지리나 뭐 이런 로드마요 맞아 그 말이에요 그 말 바지를 좋아하는 거 만약에 치약이 민트맛이 아니었다면 다들 좋아했었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런가? 어쨌든 민트 왜 꿀려요 민트 민트 취향 존재 취향 존재 개인 취향 백분토론이에요 지금 나 아까 차에서 두 마리나 잡았어 무기 무기 무기가 아까 내 코 눌 거 같은데 안 빨개졌죠? 전혀 전혀 코 높아지겠다 아 아니 이럴 수가 네 황당해보지만 생각지도 못하다 오늘 너무 많은 게임을 했어 요즘 머리가 많은 게임을 했지만 좋은 게임은 아무도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좀 좀 그래요 네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키링 저 염색했어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뭐했어 뭐했어 아 너 갈색 그런거 아 저거 모르지 저 감정으로 염색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빨리 들어갔잖아 아 아 아 축하해 어 축하해 야 너 이제 수건 조심해야겠다 수건 아 그치 수건이요? 하얀만 안 쓰면 되지 하얀만 안 쓰면 되지 하얀거 갖고 잔치고 아니야 할색 됐어요 아니 나 물 안 쓰면 되는데 잘 안 받았어? 네 아 진짜요? 네 오케이 하얀튼 그래서 저희가 키링 보고 싶어서 폈어요 어우 여기 어우 뭔가 나 출석도 엄청 되게 다들 잘할 줄 알았는데 엄청 못하는데 아 아니 나는 잘했으면 못해 댓글 좀 나름 잘했다고요? 어 진심 우리 이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다음에는 토핑만 하자 하하하하 내가 언니 덕분에 꿀잼이었어요 뭐라고요? 죄송하구요 내 의자가 낮은 거 같아 잘 않네 어 낮아 엘리브 의자가 왜 그래? 어쩐지 몰라 그럼 우리 마무리해요 그래 내음도 못하니까 우리 오늘 가자가 만날 키링들 만나고 맞아요 오늘 키링 본다 내의도 본다 내음도 본다 내음도 본다 내음도 본다 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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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 그럼 밀어줄게요 네 왜? 너를? 쉬워 네 왜 이렇게 컬링을 해요 컬링? 우리 작 컬링? 아야 나와봐 근데 어 나와나 너무 가까이 왔나? 어 미안해요 부담스럽죠 됐다 됐다 니가 짧게 들어가요 아 잘려요? 아 네 아 네 어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 7시 6시에요 7시 반 다들 저녁 드셨나요? 네 맛있게 저녁 드시고 안녕 저메추 저메추 그쵸 아직 퇴근 중이라서 자녀로 드신 키링북 쭈꾸미볶음 언니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영주동 쭈꾸미 드셔보셨어요? 진짜 진짜 용주동? 용주동이 어디? 몰라요 용주동 용사동 낙지부렁국이 먹고싶다 5호 오산물고기 어쨌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새산물 감기 조심해요 안녕 비빔밥 오늘 목요일 밤이니까 또 봐요 6호 진짜로 드라메 5호